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키의 독보적인 캐릭터 가수 마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석원집을 하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응원해주시는 가수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 무대에 마이진이 올라왔으니까 지금만큼만이라도 제 응원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?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제 노래 중에 잔잔한 곡이 유일하게 한 곡이 있습니다 네 사모에라는 곡인데 들려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